보험서 저자 마르코가 제목처럼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. 이 하느님 아드님이 지금 하느님 그분으로부터 선포되고 있죠. 그렇습니다.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아드님이십니다. 아버지로서의 하느님과 아드님으로서의 예수님의 관계성. 사랑으로 맺어지고 있죠. 여기에 하느님께서 다음의 말씀을 덧붙여 하셔요.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.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당신 마음에 드신다고 하십니다.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아직 당신의 공적 증물을 시작하기도 전인데 이렇게 마음에 드신다고 기뻐하세요. 하느님께서. 물론 구체적인 건 이제 본문을 보면 말씀과 행적을 통해 드러나지만 이렇게 마음에 드신 이유가 뭐겠어요. 흠없으신 분, 죄없으신 분이 인간이 죄의 용서를 받는 세례자 요한이 불렀던, 외쳤던 그 세례를 예수님, 죄 없는 분이 받으시기 때문이죠.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인간이 되신다는 것. 인간과 하나의 됨을 보여주셨음에 예수님, 하느님께서 마음에 드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아들,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. PBC 평화방송 주단을 자유의 연유 하나의 안도 하나가 하나의 안도